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구나 언제든지 자신의 이야기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신개념 오픈토크의 장세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미량상권 르네상스 뷰티거리 회장을 맡고 있는 이익행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현재 미량상권 르네상스 원도심대항로 뷰티거리 회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제게 뷰티거리라는 말이 좀 신기하게 느껴지는데요 이 거리는 어떤 거리인가요? 세태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권 특색을 반영한 거점 공간 조성, 테마 구역, 설계 운영, 페스티벌, 문화예술 공연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뷰티거리에는 피부샵, 레일아트, 미용실 등 60여 가게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뷰티거리라고 그래서 칭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께서 이 뷰티거리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대학로 주변에 거리가 조성되어 있다 보니까 대학생들이 많이 찾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예전에 미량대학이 있을 때는 참 학생 숫자가 많을 때는 5천 명, 6천 명 정도까지 학생 숫자가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학생들을 상대하는 업이 번성을 하게 되었고 그때 시점에 뷰티업이 많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부산대학과 미량대학이 통합이 되면서 지금은 가교수들이 상당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나름대로 또 미량시에서도 사업에 대한 관심과 또 지역민들의 관심으로 해서 아직까지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 60여 개의 점포가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참 더 발전을 시킬 것이냐 다행히 내후년이면 폴리텍 대학도 개교를 앞두고 있고 나노산단도 한 1년 후쯤 되면 완공이 될 것입니다 그때는 뭔가 뷰티거리가 자연스럽게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소상공인들이 꿈과 희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뷰티거리 모습이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미량상권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뷰티체험단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뷰티체험단은 남녀노사할 것 없이 뷰티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을 무료로 뷰티업에 관계되는 가게에 자유스럽게 무료로 체험도 하고 이용도 하고 했던 부분을 블로그에 홍보 서로 뷰티체험단과 가게주들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기대 효과도 크고 참 좋은 사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체험이었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이 뷰티체험단이 상당한 인기를 끌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 거리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이 진행 중인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미량상권 르네상스 사업 중에서 누구나 가게 사업도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르네상스 상권 내 빈 점포가 상당히 많습니다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신청을 하면 점포 인테리어 비용으로 최대 4,4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난 24일까지 신청을 받았으며 전차 사업 진행을 통해 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당한 기대 효과가 기대됩니다 네, 이렇게 진행하시는 사업들이 다 반응이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량상권 르네상스 전체 사업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업이 있으실까요? 네, 토요시장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뷰티 체험, 같은 공간 내에서 남녀노소가 체험도 하고 자연스럽게 토요시장 활용도 하고 꽤 좋은 반응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미량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대해서 미량시 쪽에서도 굉장한 기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저도 상권 내에 자영업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현장에 실국장들 다 현장에까지 와서 애로상이라든지 어떻게 해야 이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겠느냐 정말로 머리를 맞대고 참 고민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우리 시민이 되었든 자영업자가 되었든 소상공인이 되었든 시에 협조도 많이 하고 서로 고민할 것은 고민도 하고 그래야 상승도 할 뿐더러 발전이 되리라고 봅니다 네, 또 회장님의 역할이 크신 만큼 어깨가 많이 무거우실 것 같은데요 회장님에게 미량상권 르네상스와 뷰티거리는 어떤 의미입니까? 참 저는 미량에서 태어났고 미량에서 초중고를 나왔습니다 제가 뷰티거리 인근의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시절에만 해도 제가 오늘 김해에서 인터뷰 중인데 참 그때만 해도 미량이나 김해나 인구면이나 경제면이 비슷했었습니다 참 제가 수시로 김해를 옵니다마는 한편 김해가 부럽기도 하고 왜 우리 미량은 참 이렇게 발전이 되기지 참 나름대로 또 참 고민도 많이 해봅니다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참 저도 산 건네에 가게도 운영도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거기서 제가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게들이나 인근에 있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 잘 되어야 또 미량도 발전도 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또 미량 사람들은 미량의 정신이 있습니다 미량의 정신이 뭐냐 미량이 우리 인근의 의열거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김원봉 장군을 비롯해서 윤세주 열사 참 의열 옛날에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한 단일거리 골목에서 미량만큼 많은 지역도 저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량 사람의 피 속에는 의열 정신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정신의 역량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께서 이 미량을 향한 마음이 너무 따뜻하셔서 저까지도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렇게 뷰티걸인 회장님으로서 다양하게 활동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따로 있으실까요? 네 한마디로 말하면 지역사랑이고 미량사랑입니다 제가 미량에서 태어났고 또 우리 미량의 우리 선대부터 우리 미량에서 쭉 우리 생활터전으로 살아오셨고 또 내 고장이 발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래서 남은 기간 힘 닿는 데까지 미량 발전과 우리 뷰티걸이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장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뭐 별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 뷰티걸이 회장님으로서의 목표나 계획 들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희망과 꿈이 상당히 큽니다 폴리텍 대학도 조만간에 개교를 할 것이고 나노산단도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완공되는 시점에 우리 중심상가나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이 웃을 날이 오지 않겠느냐 그 기간이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서로 협조할 것은 협조도 하고 서로 도울 것은 돕고 서로 고민할 것은 고민도 하고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도 하고 그렇게 하면 또 웃을 날이 오지 않겠느냐 저는 잔뜩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밀양상권 르네상스 원도심대항로 뷰티걸이 이익행 회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뷰티걸이를 살리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활동하시는 모습에 감동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오픈토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